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마약을 생각하거나 유용했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. 마약 양성 반응 양성 반응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박 씨의 채무를 감정했더니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 제 앞에서 마약의 정가가 있다거나 불법적인 약을 복용 중이라는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. 저도 기사로 접하고 많이 놀랐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. 경찰은 박 씨의 마약 취약 횟수가 4, 5차례에 달하는 곳이고 서울 시내 외진 상가 건물에서 박 씨가 마약을 찾아갔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. 원체 제가 검정색 머리를 좋아하는데 다양한 모습을 좀 선보이 보자.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마약을 생각하거나 복용했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. 제가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것은 연예인 박익천으로서 활동을 중단하고 은퇴하는 문제를 넘어서 제 인생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왔습니다. 끝까지 다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